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쯤에 우리 이캠프 가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가 짜네요 굉장히 오늘따라 물이 없으니까 한 번만 저한테 물병 하나 갖다 주시면 됩니다 하나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걸어가셔도 돼요 올해 4월달에 얼마 안됐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 중에서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봤다고 하는데 DVD가 나온 것 같아서 보려고 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새로 나온 영화가 Avengers라는 영화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마 복수자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화는 다른 건 아니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캐릭터들을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캐릭터 가운데 4명의 주인물이 있는 것 같은데 캡틴 아메리카하고 Thor라는 사람은 잘 저희가 모릅니다 미국 만화에서 주로 나오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도 저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헐크 헐크하고 아이런맨입니다 두 사람이 아마 굉장히 안에서 영화에서 활력을 많이 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사람과 우리와 틀리게 초능력이 있습니다 초능력이 있는 네 사람을 묶어놨으니까 거기다가 또 아마 두 사람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섯 명이 얼마나 벌리는 싸움에서 얼마나 잘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마 초능력을 얘기할 때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마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어딘가를 열심히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보세요 뭘 보냐면 그 해 운수를 봅니다 운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다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믿는 사람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면 어떨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익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러한 것 말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아는 초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요셉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묵상해 보겠지만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사실 요셉이 처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아버지가 돌아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무서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 말씀을 이 말을 해줍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7살 때 물론 요셉은 남들이 남들이 꾸지 못한 아주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그가 얼마나 이해했을까 했을 때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가 만약에 아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종으로 파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의 계획은 나를 없애려는 악한 계획이었고 아주 이불 아주 사탠의 계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많은 백성을 구하는 일에 고맙습니다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 그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한번 내려왔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음식을 곡식을 받으러 가지러 왔을 때 줘서 잘 보내고 두 번째 올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한번 트릭하고 한번 그들을 시험해 보고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가 내가 요셉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오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급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메 애급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벌써 17년 전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에는 야곱이 모든 식소를 데리고 내려와서 17년이 흘렀습니다 17년 전에 벌써 요셉은 형들에게 말해줬습니다 형님이 나를 이루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요셉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형들과 요셉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형들은 사실 17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17년간을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자 죽게 되자 바로 와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지난 17년간 요셉이 무엇 했습니까 용서해줘서 살게 했는데 같이 잘 살았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목숨을 연장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요셉에게 와서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웁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4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들하고 처음 대면했을 때에도 다시 자신을 밝혔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아마 괜히 효자였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래서 아마 마음 한구석에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걸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고 장사까지 다 지냈지만은 형들이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은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형들이 너무너무 치근하고 안 돼 보입니다 17년 전에 용서를 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해 주었는데 왜 또 와서 내게 이렇게 애걸복을 하는 것인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형들이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서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너무너무 기뻐서 자 이제는 기회가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 형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희 마음가 다 있어요 나를 못 살게 한 사람들 기회만 대봐라 내가 하만 놔두나 그냥 해보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쩌면은 너무 기쁘면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울음은 그런 울음은 아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난 그 긴 세월이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형들과 대면에서 대화하는 이때가 지금 요셉의 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8살이에요 59, 58입니다 이거 제가 계산해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어떤 분은 아생하실 거야 어떻게 58살이 됐지 그러면은 설교를 못 들으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살 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년 있다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을 때에 형들이 와서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간을 함께 야곱이 생활하다가 같이 살다가 돌아갔다고 성경에서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는 말씀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시면은 집에 가셔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요셉이 지금 이때의 나이가 58년입니다 39년간의 그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지금은 형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부탁하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이런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동생이 싫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형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은 악이었다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죄였다는 것 잘못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어떤 그 리몰스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슬퍼서 우리가 안 해야 될 일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요셉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한 거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17년 전에 벌써 요셉이 얘기를 해 줬어요 형들 괜찮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일이고 내가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용서해 주었는데 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울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 많습니다 우리가 죄산받은 것은 감정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주어진 영혼까지 함께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하다는 것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너 봐라 오늘 형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잘못과 죄를 잘못과 죄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와서 용서해 달라고 목숨을 구해 달라고 빌고 있지만은 사실 요셉은 여기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여러분 17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살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30살에 13년 있다가 국무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올 수 있었으면은 요셉이 마음만 먹었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가지 않았습니다 9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왔을 때에 그것도 두 번 테스트하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 왜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의 총리라고 그러면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힘도 있고 원하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가난한 땅 멀지도 않아요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왜 가지 않고 9년을 더 기다렸을까 아마 30살 때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그가 경험했지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만약에 30살에 총리로서 가서 형들을 만났더라면 만났더라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년 있다가 왔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밝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 잘 대해주고 잘 대접하고 음식 많이 곡식 많이 주고 돈 다 돌려보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붙였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은 이번에는 돌려보내지만 다음에 올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아직 흉년이 5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그곳에 곡식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만 와야 됩니다 애교를 와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돌아올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 함정을 만들었죠 그랬을 때 형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들끼리 가난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요셉이 자신 누구인가 밝혔던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난 지크 때 17년 전에는 39살 때에는 요셉이 형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했습니다 벌써 창세기 45장에서 형님들 It's okay It's not you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을 말해줬어요 물론 문제는 형들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나가 문제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7년 전에 그렇게 말을 한 그 요셉이 17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형들에게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적인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요셉에게는 39살에 깨달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가 알아서 17년간 변함없이 그 계획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똑같이 말합니다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해했으면 바로 갔을 겁니다 가난한 땅에 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보여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9년 기다려서 왔을 때에야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겠구나 이를 다 구하시려 그렇게 말을 했고 17년간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계획은 악한 계획이었어요 형들의 계획은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이블이었어요 스스로 악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계획은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은 동생을 없애버려는 계획은 악한 계획이고 이 악한 계획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없죠 사탄의 계획이죠 악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초속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형성됩니까 애국에서 그래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실 때 보여주실 때 특히 우리가 이해할 때 요셉과 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신 계획과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작인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만 가지고 그냥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신 목적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부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적어도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17년간 그 계획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형들과 다시 상면했을 때 대면했을 때와 17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갔을 그때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건 오늘 19절에 요셉의 그런 마음이 잘 들어가 있죠 다시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원래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 전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 사도바오리 고린도 교회 성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의 언행은 육신에 속한 자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형들을 당연히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말했던 것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그 꿈을 다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은 노메로 왓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꿈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파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했을까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보다는 다른 질문이 더 먼저 나오죠 우리가 좋아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Why? 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지지가 않는데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Why를 하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야 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지난 다음에 돌이켜 보았을 때 오늘 17년 전과 오늘의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 내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고 어려웠죠 13년간 노예로 죄수로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어려운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을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아프지만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주의 당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에 가서 한자 공부할 때 사람들은 저한테 중국어 배우는 거 중국어 배우는 거 중국어 배우는 거 어렵지 않냐고 그러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저한테는 영어 배우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저도 열 다섯 열여서 다 돼가지고 요셉과 같이 노예는 아니었지만 영어 배우는 거 힘들었습니다 중국어 배울 때에는 제가 내가 이걸 또 왜 배워야 되나 생각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한국어 목회하면서 그래도 제가 한자를 배워가지고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당할 때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들의 반응과 요셉의 반응은 틀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또 하죠 용서롭게 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확신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다 내가 기르겠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고 위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은 계획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구애하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하고 더럽고 음행으로 가득 차고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음행하던 그 모습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오늘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바람 잘 피는 두 번째 나라래요 여러분 한탄할 일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남자들의 40%가 바람 핀대요 10명에 4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세상은 그럽니다 지금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예수를 알아가고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어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안에서 우리끼리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보인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손가락질하죠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교회의 모습이야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 슬퍼하시죠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정말 나는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목적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개인들 성님 한 분 한 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You know our God is in control 감사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음영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정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명랑 받으실 것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5주간에 걸쳐 저희들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요셉은 제가 꿈꾸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도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형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을 성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룬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